더러운데요 하이티븐 아 니트로도 하고싶다 어쩌라구요 폰트 mc 어쩌라구요 스티리머 켄입니다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있는 스티리머 케인입니다 먼저 절의 말과 운동을 잃은 큰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핵이네요. 핵이다 핵. 저건 핵이 맞지. 핵이네. 이때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깬. 누구는 옆에서 죽음의 룰렛 돌리고 있는데. 144 나누기 4는 36이에요. 이때를 643? 그라우드네요. 핵이 맞는 듯. 그라우드네요. 그라우드네요.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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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아이콘을 쓰더라. 이제 플로우. 이제 플로우.